안녕하세요 준육급 일광입니다 반갑습니다 1글독 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1글독에는 두가지 훈음이 있습니다 1글독 또 구절도 이도 이렇게 두가지 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자지요 말씀은 말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상 한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행상 한류 행상 한다는 이야기는 길거리에서 소리내어 물건을 파는 것을 이야기 하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길거리에서 소리내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행상인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리어커나 아니면은 홍고차 이런 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소리내어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1글독의 뜻을 한번 보면은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듯이 소리내어서 글을 읽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내어 글을 읽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글독과 관련해서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0독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읽을 또 10번 읽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꼭 10번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많이 읽는다 여러 번 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림도로 갑니다 그림도는 그림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헤아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헤아리다 또 다스릴 또 그런 뜻도 있지요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림도 헤아릴 또 다스릴 또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글자의 구조는 또 이렇습니다 이게 입구 자가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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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음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앞길 비자가 되겠습니다 앞길 비 이 앞길 비자는 곡식 창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곡식이라고 하면은 쌀도 되고 뭐 버리도 되고 여러가지 곡식이 있겠죠 곡식 창고 모양 그리고 이 입구 자는 곡식 창고의 영역 공간 경계 그런 뜻입니다 곡식 창고의 영역 영역 복식 창고 영역 경계 공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앞길 비는 곡식 창고라고 했는데 물론 곡식 창고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나라의 재산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재산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곡식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여러가지 산 땅 뭐 여러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도 자는 꼭 그림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어떤 것을 생각한다 어 뭐 다스릴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도 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또 가게를 꾸리는 방법 또 회사를 경영할 방법 생각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도와 관련해서 또 한자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도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지도 지도는 땅지 그림도 그러면 땅의 모양을 그려 놓은 것이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나요 이번에는 글서로 가시겠습니다 글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글서 글서 글서가 되겠습니다 글서 또 글자서 쓸서 또 뭐 적을서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겠죠 많습니다 뜻은 아주 많아요 그러면 또 이 한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이거요 이거는 분율 입니다 붙 율 위라고도 하고 또 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 이 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가로 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률은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률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런 한자가 있죠 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돼지 머리 개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실제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오른손 우라는 글자예요 오른손 우 오른손 우 오른손 우 그런데 오른손 우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른손 우는 다른 글자와 합해서 또 다른 한자를 만들 때는 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잡는다 그러면 또 여기 이 글자는 뭘까요 이 한자는 무성할 봉 또 우거질 봉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성할 봉 무성할 봉 또는 우거질 봉 우거진다 뭐가 우거진다는 말입니까 무성할 봉 우거질 봉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는 분율자 이기 때문에 이 분율자는 쓴다는 뜻이 있죠 그런 쓴다 글씨로 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분율 우거질 봉 무성할 봉은 여기서 이제 부시기 때문에 톨이 북붓에 많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북붓으로 쓴다 뭐를 쓰냐 부수로 여기 가로알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수로 말한 거를 써놓은 것이 글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수로 말한 것을 써놓은 것이 글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서와 관련돼서 또 한자 단어를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어이가 있을까요 독서라는 어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서는 뭐 날마다 정말로 많이 들으시는 그런 단어가 되지요 독서는 글을 읽는다 그렇겠습니다 읽을 독 글서 글을 읽는 것이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신할 때를 보시겠습니다 대신할 때 대신할 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할 때 또 어떤 뜻도 있을까요 바꿀 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신할 때 바꿀 때 뭐를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를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자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사람인이예요 자 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어 말뚝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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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리기라고도 하는데 주사리기라고도 하는데 주사는 뭐냐 여기에서 이 주사는 말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주사리건 말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환자가 대신할 배가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면서 또 어른들이 어디에다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때 거기다가 딱 자기가 말뚝을 박아놔요 꼭 뭐 나무로 된 말뚝만 박는 게 아니고 새로 된 것도 박을 수 있고 대나무나 이런 걸로 말뚝 같은 걸 딱 박아놔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내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뚝이 사람을 대신한다 여기는 내 자리니까 침범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뚝이 사람인 주사리기인데 사실은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주사리 바라미니 더해서 대신할 때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말뚝이 나를 대신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신할 때와 관련해서 또 한자를 만들어 보자 대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독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축사를 읽으셔야 할 텐데 시장님께서 갑자기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못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가서 축사를 읽어 드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대신할 때 대신할 때 읽을 독 해서 대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몸신 자로 가시겠습니다 몸신 몸신은 또 어떤 구조를 하고 있을까요 몸신은 또 사람 몸하고 관계가 있네요 몸신 여기에는 몸이라는 뜻도 있고 몸소 또 몸소라는 뜻도 있어요 몸소는 또 무슨 뜻이에요 몸소는 자기가 직접 한다는 뜻이죠 뭐 시장님께서 몸소 하셨다 아버님께서 몸소 하셨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자가 애를 뱉다 임신했다 그런 뜻이죠 여자가 임신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글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몸신자는 사람 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여자가 임신한 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몸신자는 사람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몸신자는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또 다른 한자 다시 말씀드리면 합체자를 만들 때에는 꼭 몸과 관계되는 한자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몸신자와 관련해서 사자성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토부리 신토부리 노래도 있죠 몸신흑토 안입을 두이 그러면 몸과 흙 다시 말하면 땅이 되겠죠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셋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나는 여러 가지 통식물을 음식으로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토부리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는 또 무슨 자를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는 또 제주제 자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제주제 제주제는 또 재질이라는 뜻도 있고 바탕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제주 바탕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반일자처럼 생긴 이 부분은 땅의 모양이에요 땅의 모양 그러면은 여기 갈고리처럼 생긴 갈고리군 여기는 뭘까요 싹이 아니 싹이 아니고 줄기가 땅 속에서 땅 위로 뚫고 나오는 모양이라고 해요 땅 위로 땅 위로 이렇게 싹이 터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제주제의 뜻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통식물은 모두 다 태어날 때 그만한 능력을 갖추었다 그만한 제주를 갖추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능력과 제주를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주제와 관련하여 또 한자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천재라는 말 있습니다 천재 많이 들어보셨죠 천재는 하늘이 만들어 놓은 제주꾼이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제주꾼이다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제주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 고 200enga 천재와 함께 낙서 천재의 Depois 천재 라이프 천재는 끝 천재는 나왔음 유 also